안녕하세요 울산단사랑입니다. 축전입니다. 이제 거의 다 새자고가 뚫고 나오네요. 에어리언 처럼. 정말 처음에는 4개인 줄 알았는데 얘들이 4개가 아니라 2개네요. 한몸에서 2개가 나오네요. 이렇게 갈라지네요. 2개로 이렇게 갈라지네요. 이렇게 2개가 신기합니다. 4개인 줄 알았습니다. 이렇게 2개. 한몸에서 2개씩 나오네요. 진짜 많아지고 꽉 차겠네요. 그리고 여기 먼저 모체 어미 먹으면 시들거리네요. 시들거리고 이렇게 되네. 신기하네. 한몸에서 2개가 되면 2배가 되거든요. 멋집니다. 신기합니다. 어미 모체를 뚫고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게 참 신기하네. 이렇게 활짝 펴고 있습니다. 신기하고 멋있네요. 참 특이하네. 너무 신기합니다. 멋있네요. 이렇게 봐도 멋있고 오늘은 무슨 태풍인지 왠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참 이럴 때 매출을 생각해야 하는데 출근해야 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